중국의 무역 수치와 중국의 원유 수요 중국은 7월의 예상치를 웃도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전년 대비 12.4%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최저 증감률입니다. 수출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전 세계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중국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마이너스 23.1%, 유럽연합 마이너스 20.6%, 일본 마이너스 18.4% 등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줄었고 러시아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4% 늘었습니다. 수입은 중국에서 반도체와 전자부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한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24.7%, 22.8% 줄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고민 중인 서방과 달리 중국은 CPI와 PPI가 7월에 0.3%, 4.4%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서비스와 관광 부문의 소비는 강력하고 교육, 의료, 오락 부문도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될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입으로만 떠들던 경기 부양을 실제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원유 수입량이 전월 대비 18.8% 감소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달인 6월은 수입량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달이었고 작년 7월보다는 17%나 늘었다는 걸 감안해야겠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포텍스는 7월 말 중국의 육상 원유 재고가 1.0이 빌리엄배럴을 넘어섰고 비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유업체들이 향후 몇 개월 동안 구매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유 수입량은 줄었지만 중국 국영 정유소들의 7월 처리율은 6월보다 3% 늘어난 평균 80%를 기록했고 정제유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8% 증가했습니다. 7월 천연가스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습니다. 인도의 7월 원유, 디젤 그리고 휘발유 수요는 작년보다 각각 1.9%, 3.9% 그리고 6.3%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량 해상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량이 8월에도 6일까지 4주 기준으로 5월 중순 최고치보다 하루 87만 배럴이나 줄어들면서 러시아는 수출 감소를 잘 준수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현재는 사우디와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도 높은 유가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실적 사우디 아람코의 2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나 줄었지만 메이저 기업 5군데를 합친 것보다 좋습니다. CEO는 중국의 수요가 전반기에만 코로나 전 수준보다 하루 2밀리엄배럴 이상 많은 하루 16밀리엄배럴을 넘어서는 등 예상보다 강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세계 수요가 하루 103에서 104밀리엄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공급가격을 배럴당 30센트 올렸습니다. 참고로 오펙의 올해 4분기 수요 예상도 103밀리엄배럴 정도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국의 4분기 수요 증가가 눈에 띄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제프 커리 은퇴와 시티은행 에드모스의 유가 예측 코로나 이후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유가 낙관론자로 주목받던 제프 커리가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골드만 삭스에서 퇴사했습니다. 제프 커리와 반대로 올해 대표적인 유가 비관론자 에드모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가가 3분기에 80달러 대 후반에서 90달러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가격에서 사우디가 자발적인 감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완화되면서 연말에는 유가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모스는 중국의 석유 수요가 올해 말까지 많이 증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는 에드모스의 예측이 잘 맞았기 때문에 하반기 예측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IA는 브렌트 유가가 하반기에 평균 86달러를 기록할 거로 예측했는데 그 전 예측보다 7달러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원유 시추장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EIA에 따르면 원유 시추장치와 생산량은 약 6에서 8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에릭 누텔의 9포인트 에너지 홀딩 에릭 누텔은 연말에 글로벌 석유 재고가 8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가가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말 기준 에릭 누텔의 탑10 홀딩이 공개되었는데 그동안 매장량 부실을 이유로 깎아내리던 CPG를 142%나 늘려서 새롭게 탑10에 등극시켰고 SGY도 처음으로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 ATH와 HWX의 양을 줄였고 MVA와 CHRD는 탑10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BNN과의 인터뷰에서 에릭은 CPG, CVE, BTE를 본인의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페르미안의 원유 함량 최근 페르미안의 쉐일 업체들 실적 발표를 보면 원유 함량이 45에서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페르미안 중에서도 델라웨어 유전 개발이 제일 핫한 편인데 대형 쉐일 업체인 이유지만 봐도 델라웨어 유전의 원유 함량이 4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NGL과 천연가스 생산량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NGL은 육아의 23에서 30%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대부분 쉐일 업체가 눈속임으로 전체 생산량을 BOE로 환산해서 보고하지만 원유 배럴만 자세히 뜯어보면 쉐일 생산량이 점점 가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회사 파산과 BTI 2분기 동안 영국에서 6,342개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담배 회사인 BTI는 올해 주가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현재 배당이 8.35%이고 FCF 대비 배당금 비율 등을 보면 여러모로 저평가로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계속해 가면 Oftentimes 마세eneca 보호를 지나가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history 2위 담배 회사인 Buse 4위 담배의 부ре code